디스카스팅 뭐라고? 뒤집애? 이봐! 어디서 그 딸 쓰레기 같은 말을! 이런 네 이미랄! 저 작가씨 지랄라고 잡혀졌네! 야 이 썩을 놈아! 니가 운전을 그따구로 해놓고 어디서 들어 새 바닥을 나불거리고 있냐? 이 윤명 왔다 거꾸로 질놈의 새끼 그냥 첫사람 콩파디치를 바꿔밀고 장세기를 꺼내갖고 중연기를 해보려 격이야! 저 하늘 미쳤다! 그래 미쳤다 이 썩을 놈아! 이 윤명 왔다 거꾸로 짜놈아! 이 윤명 왔다 거꾸로 짜놈아! 이 윤명 왔다 어딜 가냐? 어딜 도망가? 이리 안 와! 이 썩을 놈아! 미칭한 용같은 이라고 병에 떨고 자빠졌음이야!